음악 꿈, 공부, 대학, 미래에 고민이 많은 학생들에게 스마트 종합진단검사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사고 갈 때 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아시지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켜놓으면 처음 가는 길도 헤매지 않고 목적지까지 무사히 갈 수 있어 참 고마울 때가 많은데요. 나의 꿈, 목적지를 향해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그 꿈을 이루어주는 내비게이션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스마트 종합진단검사인데요. 스마트 종합진단검사는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데 필요한 종합 내비게이션으로 진로 관련 검사, 학습 관련 검사, 입시 관련 검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진로 관련 검사는 미래 진로에 대한 목적지, 즉 목표를 정하는 과정으로 진로 설계, 직업 탐색, 전공 계열 탐색의 총 3가지 검사로 이루어져 있고요. 학습 관련 검사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노력, 즉 올바른 공부 방법을 점검하는 검사로 학습 성적, 학습 동기, 학습 전략 총 3가지의 검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입시 관련 검사는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한 가이드로 목표 보교나 대학을 알아보아 원하는 학교의 합격 예측까지도 해볼 수 있는 검사입니다. 빠른 길을 찾아 목적지까지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처럼 여러분도 스마트 종합진단검사를 통해 보다 빠르고 정확한 길을 찾아갈 수 있길 바래요.